두 선수의 1번 단식매치, 아 2번 단식매치 출발했습니다. 적응이 조금 안될 수도 있는데요. 얼만큼 빠르게 적응을 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. 포스 변화 박채원이 모두 받아냈습니다. 엣지 득점하는... 박채원, 그렇습니다. 박채원 서브. 자, 박민주. 스코어 2대2. 박민주, 지금은... 긴 서브 출발. 3구 공격. 제발, 지금... 어허허허허허. 경기는 한 점 차 박채원의 서브. 아허허허허허허. 박민주의 서브. 리스.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박채원. 1점을 안겼잖아요 그 점을 생각하고 오늘 에이스 두 경기 나왔는데 오늘 그래서의 1번 게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민주 선수만 잡게 된다면 서비스 박민주 서비스 포임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박채원 박채원 2번의 서비스 박채원 네티에 맞고 넘어온 볼 끌어놨습니다 박채원의 백핸드 쭉 밀어봐 박채원 박민주 네티에는 조금 만들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예 맞추지 못합니다 박채원 서비스 박민주 박채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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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 박채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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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 초배의 안정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포엔드 공격! 이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. 박채원 서브. 공격 트롬 침착해져야 됩니다. 반대로 박채원은 충분히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. allowed a boom player Filter 나와던 하아 바다가 골인 confidence 박민주 선수가 이렇게 똑같은 범죄 2개가 나왔을 때는 좀 위기에요. 그럼 예. 자 지금 또 점수를 따라 붙었습니다. 스코어는 3점 차. 박민주 끌어옵니다. 박채원 두 점을 앞서 있습니다. 박채원 서브.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. 서비스 박채원. 박민주. 1회 스코어까지 갔던 두 선수의 경기였는데요. 어느새 7대7. 공격 벗어났습니다. 같이 데뷔를 해줘야 됩니다. 박민주의 서브로 출발했고요. 박민주 모서리를. 공격 벗어났습니다. 박채원. 서비스 포인트. 9대8의 스코어입니다. 앞서 있는 박채원. 박채원이 공격. 공점이 된 채 박민주의 서브권입니다. 박민주의 3구.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. 매치포인트 박민주 서브. 공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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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점까지